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춘천이고요. 작년 7월에 입주한 약사동 춘천 롯데캐슬 위너 클래스와 4월에 입주한 온희동 센트럴 타워 푸르지오 3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매수세도 없는데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라는 문자 남겨주셨거든요. 신축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이 지금 이런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도시들, 특히 인천 지역의 신도시, 또 위에 양주 쪽의 신도시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앞주다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 지금 하락 시장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더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춘천 지역이나 춘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어떤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입지적으로. 경춘선, 춘천역에서 지금 도복권 약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를 보이고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13세대, 22년도 7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한 1년이 채 안 됐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평부터 34평대 아파트까지 지금 있고요. 지금 다른 평형대는 다른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평형대가 34평이죠. 34평 같은 경우는 7억대를 지금 현재 마지막 책은 찍었는데 보시는 대로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7억까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분양가 이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25평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만 볼까요? 전체 기간을 볼까요? 전체 기간에 이 아파트가 지금 3년 전에 11월 달 정도에 지금 3년 전 11월 달에 분양을 한 아파트로 보여지는데 분양가 이하로 지금 던지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본 같은 경우는 2층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분양권을 22년 8월 달에 던지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최종 거래가 2022년도 8월이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거래의 시세로 볼 수 있는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아래쪽에 있는 타워 푸루조를 보겠습니다. 위쪽 아까 약사동이었고요. 지금 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온위동입니다. 본 센트럴 타워 푸루조 같은 경우에는 1100세대 고층 아파트죠. 보시는 대로 거의 1년, 만 1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의 평경대를 보게 된 33평, 4평부터 크게는 49평대까지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34평 형열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도 10월 달에 최근 마지막 거래고 그 이후에 지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입주 두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입주 초기에 신축 아파트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에서 여파로 인해서 매수세가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이 지역만, 이 아파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도의 전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방부터 떨어졌지만 반등의 기미는 서울 메인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그리고 춘천 그 외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소폭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 1월 달 거래량이고 2월 달 거래량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의 소진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더 지속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에 있어서의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